미 중서부 지역부터 동부지역까지 약 100여개 도시 이상 7천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이 그야말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 애리조나주, 남동부 노스사우스 캐러나주와 남부 평원지대인 오클라우마주, 텍사스주 등에 걸쳐 100도를 훌쩍 뛰어넘는 날씨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110도를 훌쩍 뛰어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이 더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정부들이 나서서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에어컨을 무려 전달, 설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이번 주말 동부로 이동해 와싱턴 DC부터 필라델피아, 뉴욕 등 동부 대도시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